희진이랑 몇 번 만들어봤었는데 쉽더라고요. 제가 또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만..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취예요.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또 지키취 언니들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로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 부엌께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재료들을 다 가지고 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살짝 부탁을 했거든요? 냉장고에 있겠죠? 장바구슨 나아! 오, 엄청 많은데요? 제작진들이 각자 집에서 있던 재료들을 가져온 거예요. 꽃이 피고 있어요. 오, 식빵도 있고! 저는 이거면 돼요! 이거랑 딸기잼! 오케이, 라이스페이퍼! 동네산 곰봄 파프리카! 이거는 이파리가 왜 이러죠? 이런 양배추 좀 본 적이 없거든요. 거무족족한.. 못 먹겠다. 이건 누구 집이세요? 다혜, 다혜 비디님! 아, 그러니까 음식 해 먹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 음식 다 잘라서 보내면 뭐해요, 엄마가! 사 먹고 배달만 시켜서 먹으면 어떡해요! 밑에 양상치도 물이 다 생겨가지고요, 그냥! 아유, 그냥 이거 그냥! 마슈아, 다혜 비디님! 우유우윽! 우유윽!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들이 좀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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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민... 여기 레시피가 있거든요? 주먹밥 먹고 싶은 사람? 오케이! 다섯 명! 샌드위치 먹고 싶은 사람? 오! 다섯 명이나 있네요? 김밥 먹... 김밥... 이건 웅뻥까지 있으니까 조금 기네요? 일단 이거 두 개 해먹어볼게요! 뭐부터 할 거냐면 샌드위치를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희진이랑 몇 번 만들어봤었는데 쉽더라고요! 제가 또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샌드위치! 컴온! 바로 시작합니다! 빵 위에 양상추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양상추를 세척할게요! 양상추를 이렇게 세척하고요! 햄, 계란 등을 합니다! 계란!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왜냐면 저는 계란을 좋아하거든요! 계란 물에 씻으면 안 돼! 계란 물에 씻으면 안 돼! 계란 물에 씻으면 안 돼! 진짜요? 왜요? 균이 들어가요 암이! 그래서 요새 날씨가 너무 위험해서 저 맨날 씻어 먹는데? 그러면... 물을 조금 말리고 저 그럼 맨날 균을 먹었다! 그럼 저 기생충양을 한 번 먹어야겠다! 구충제를 한 번 먹을게요! 자, 이렇게 했고! 기름을! 가! 놀라유! 백종원 선생님께서! 기름이 달궈진 팬에!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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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라셨어요? 왜 놀라셔요? 크라이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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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하려하!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 이 정도만 핫폭풀을 쭉쭉 해줄게요! 하나씩 이렇게 구워서 카라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 숙소에선 누가 요리를 제일 많이 해 먹어요? 비비언니 여진이요 비비언니는 건강식을 되게 자주 해 먹어요 저도 영감을 받아서 건강식을 해 먹었었는데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냉장고 파먹기를 못 하다 보니까 저렇게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봐요 언니네 이렇게 색깔 대박 그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 여기다가 넣고 싶은 재료 중에는 어? 라이스 페이퍼를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 뜨거운 물 이걸로 해야 되죠? 일단은 페이퍼는 빼고 그냥 갈게 저거 아니 내가 솔직히 이거 유통기한 자신 없죠? 얘는 솔직히 말하면 유통기한이 아직 불확실한 친구예요 라이스 페이퍼는 아 이 위에 이제 이걸 올려줄 거예요 계란 다 익은 거 맞죠? 네 다 익었어요 아 못 믿으시고 제가 예전에 그 비건버거 만들 때 쟤가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나 갑자기 생각나 식빵 하나가 어떡하지 탄 부분만 잘라줄게요 아니요 죄송해요 지구분 지구촌 근데 죄송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재료 음식을 맛있고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다 주세요 하나만 요리만 하면 땀이 나는 거 같아요 깻잎 대신에 양상추 깻잎이 있으니까 양상추 조금 자 끝 끝 기가 막히죠 자 그럼 두 번째 요리 냉장고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기 위해 아무거나 넣은 주먹밥을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밥을 먼저 해놔야겠죠? 5분 30초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김을 부셔줄 거예요 근데 김 양이 좀 적은데? 그럼 김밥김을 좀 사용해볼까요? 다 사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게 이상하네 이게 안되네 아 이게 안되네 아 이렇게 해야죠 저는 김의 김씨예요 미치겠다 정말 아 정말 아 딱 아 어? 아 아니 아니야 원래 근데 볶음밥은 깨가 아니 부족해 진짜 맞다 안 맞다 나 아 아니 딱 맞어 자 일단 베이스는 됐으니까요 자 반찬을 한번 해볼게요 베이컨 핏 핏 허어 진미채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절대 제가 언니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가져가도 안 먹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진미채를 먼저 몇 개 넣어보고 맛있는 허어 이건 진짜 저도 먹고 싶어요 어우 뜨거 어뜨거 어뜨거 사실 먹다가 모르고 버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조합해서 먹으면 아깝지 않게 재료들을 버리지 않고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자 소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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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어머 벌써 다 됐네 하아 하아 세상에는 엄청 맛있겠다 하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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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주먹밥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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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고추 풋고추! X를 넣은 주먹밥! 이거는 X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적인 퓨전 요리! 예스! 그러면 소고기가 남으니까 남기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저희 피디님들과 작가님들 소고기 많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앤드 통기! 자, 저 완료됐습니다! 자, 꽤 그럴싸하죠? 이렇게 하니까 냉장고도 파먹고 음식물도 안 남기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음식물 안 파먹고 냉장고 안 파먹었으면 이거 다 그냥 버려지는 재료들 아니에요? 그쵸? 춘님도 같이 먹는 거죠? 저 언니들한테 선물한다는... 아하하하 어떻게든 그냥 잘게 씁니다! 칼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완성본이! 자, 어떻게든 다 돼요! 어차피 다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근이 조금 이렇게 됐다 싶으면 파프리카도 그냥 넣어볼까? 오 쪼 잘하는 거 같죠!? 으깬습니다! 으깨요! 치근육 difference 크레이프 발사믹 드레신 완성! 긴 여정이었다! 제가 이번에는 세계를 한꺼번에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쵸? 한 번 드셔보실까요? 언니들, 지구리 지켜쭈! 요리를 맛보실 영광스러운 세 분을 모셔봤어요. 굉장히 기대되시죠? 대답은 안 듣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요리는 샌드위치예요. 네,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셀프예요. 아이고, 뭐예요? 너무 푸짐해서 떨어지죠? 네. 아유, 놀래. 음식이 어떤지 천천히 평가해주세요. 맛이 어때? 맛이 없다고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카야 잼이 진짜 맛있다. 대박! 이게 재료들 때문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이거 레시피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제 겁니다. 한 번 두 번째 요리 드셔보실까요? 네. 샐러드가 뜨거워요. 샐러드가 뜨거워요. 아, 식었을 텐데요, 분명.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아니, 왜 마스크를 끼세요? 샐러드를 누가 한 10시간 정도 안고 있었어. 왜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겨드랑이요? 샐러드 안 볶아요, 원래? 안 볶아요. 아, 그래요? 그거요, 제가 샐러드는 하지 말댔죠. 넥스. 라이스. 자, 뻔뻔뻔. 이것 좀 그럴싸하죠? 여기는 소고기도 있어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기본 평범한,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치만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두 개 고르셔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중에 눈물,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와, 나는 깻잎 파티도 안 가. 홍고추와. 푹고추의 말랑. 홍고추, 푹고추. 바나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단짠, 단짠이에요. 예스. 바나나 명란, 궁금했나요? 바나나 명란이네. 바나나 명란이네. 이거 한 건 다 가져갔어. 아, 어떡해. 딱 맞춰서 잘 오셨네, 스튜디오에. 딱 시식할 때 맞춰서 오셨잖아요, 그쵸? 저 다 먹었어요. 오, 그럼 감사해요. 그럼 이거 소고기 언니가 드세요. 소고기는 진짜 파는 소고기 같다. 그쵸? 추도 하나 고기 먹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젓가락은 언제 들고 있었어요? 너 미리 가지고 있었어. 너무 맛있다. 저는 10점. 지구리 지켜츄. 와, 감사해요. 시금치, 시약. 해먹어도 맛있겠다. 잘 보관할게요. 오늘은 냉장고 속의 오래된 재료들로 이렇게 직접 제가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무조건 식재료를 이렇게 가득 쌓아두기보다 처음부터 꼭 필요한 재료들로만 냉장고를 채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리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올바르게 배출해봐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냉장고 속 식재료를 한번 정리해서 요리를 한번 해봐요. 추는 오늘도 식비를 줄이고 언니들의 냉장고도 지키며 지구를 지켰다. 추! 안녕! 아, 맞다. 이거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너무 맛있는데? 촬영해야 되는데? 못 가겠는데? 네, 슬레이트 구수하게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수해. 넌! 넌! 色 Sundays 둘, Tat from Boix 로는 ca mess 음 으 Qui 부